위로 좀만 더 가면 미펜의 소리가 나고요 밑으로 좀만 더 가면 백화이어 요정도 느낌입니다 좋아요 미콜스가 미콜스가 괜찮은데 미콜스가 네 맥펜 플레이어 33%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사장님이 미쳐가지고 세일 방송입니다 지금 플레이어 전부 다 요 가격으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기념 모델 전에 나왔던 2022년 이럴 때 한 150원절이었는데 기념 모델들 나올 때 170, 180원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플레이어를 이번에 다 내렸어요 다 내리면서 33% 해서 125만 9천원이 이게 아주 오래전 2089년 이럴 때 맥펜 가격까지 내려서 약간 그때 그 가격 특별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로는 퍼센티지로는 33% 달려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샀던 가격으로 맥펜 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톤 컬러 한정판으로 70주년 기념 모델로 나온 거고요 이 모델 이외에도 플레이어 시리즈들 다 지금 할인 행사 중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일 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 캐스터 투톤 컬러 한정판 125만 9천원이고요 컬러가 아주 짙득한 게 멋있어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28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레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실드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지판은 메이플이 통이죠 스컹크라인이 있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5 포지션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이드 벤트 스틸 세델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좋다 오우 오우 마셔리구요 좋습니다 마셔리구요 좋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소리 진짜 좀 지겨우려고 그러죠 잘해주세요 마셔리구요 좋습니다 Red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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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좋습니다 따라 2 으 아 클린 좋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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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좋다. 마셜게임 따라zy nx2 좋습니다 바로 편집을 찾으러 볼게요 잘 아는 소리라 복습입니다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으로 좀만 더 가면 백화이어 요정도 느낌입니다. 미콜스 값. 미콜스 값. 괜찮은데 미콜스 값. 미펜 퀄리티의 스쿠이어 가격. 좋습니다. 이렇게 점수는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점수를 주자면 진짜 다이아몬드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가격으로 나왔다면 가성비가 확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그니처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저 에피폰의 데이브 크롤 시그니처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홀만 봐도. 다이아몬드 홀만 봐도. F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홀. 저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데이브 크롤의 DG335 모델 준비 중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기어 타임스!